야 동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? 그럼 싸움을 중지하면 되잖아 뭐 퇴학까지? 돈이면 당연히 줄 아나? 야 내가 해결하고 올게 야 너희들 나래 좀 그만 괴롭혀 그래 남친친구 다 됐냐? 어디가면 개새끼 너희들 우리 학교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 지금 보여주지 옥니트리스 이번엔 새 도우야 새 도우야 뭐야 방금 그 많던 자신감 다 어디갔나 생각한게 그게 다인가? 미안하지만 교장쓰면 못봐 왜냐구?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여자애와 너밖에 없어 내가 원한 건 부시 아니라 너의 영원 에휴 쫄보 새끼 어 좋아 근데 반장은 어디있어? 어 비명소리가 이거 아 아니야 괜찮아 뭐 이렇게 된거 다시 한번더 새 도우를 한번 써볼까? 미니 그리기 장난이?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번에는 제발 아 진짜 미치겠네 아 그냥 귀신이나 소환해야겠군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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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하는데 학생이 너무 많아 다음에 잡아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